아시다시피 강수연구개발특구장은 규제자유특구와 함께 우리들의 미래성장 동력 확보를 위하여 준비해온 사업입니다. 규제자유특구가 일정지역의 규제를 풀어 산업의 활성화를 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면 강수특구는 기술 핵심기관을 중심으로 연구 및 산업기능에 복합된 소규모 고밀도 직접 공간을 말합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자동차 산업은 우리 충남을 이끌어가고 있는 기관산업이자 지역 일자리 핵심입니다. 하지만 현재 우리 자동차 산업은 세계 무역의 변화와 4차 산업혁명 등으로 인해 새로운 변화의 시기를 막고 있습니다. 전환점에 서 있는 자동차 관련 산업이 새로운 생태계를 준비하고 미래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연구개발과 기술사업화 그리고 산업과 기업의 현장이 함께 연결되어 맞물려 들어가야만 합니다. 강수특구의 지정 요청은 바로 이학생 견지에서 준비됐고 취재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우리 도에서는 천안아산 KTX 역세권 이론을 4차 산업혁명시설 대비한 R&D 집적지구로 조성하는 한편 이 지역을 과기 정통부의 강수형부 개발특구로 지정받기 위해 많은 준비를 해왔습니다. 강수특구 연구용역 결과를 토대로 2019년 8월 27일에 과기 정통부의 강수특구 지정을 요청했고 올해 2월 4일 현장평가를 받았습니다. 2월 3차에 거친 대면 심사를 받고 지난 6월 23일에 최종 발표 평가를 거쳐 오늘 특구위원회 심의를 통해 선정이라는 최종 결과를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이제 이번 강수특구의 지정을 통해 마지막 퍼즐을 맞춘 만큼 충남의 미래산업을 이끌어가기 위한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나가야 하겠습니다. 앞으로 우리도는 국내 유리자동차 관련 전문생산기술연구소인 한국자동차연구원을 중심으로 천안 불당 아산 탕정의 R&D 집적지구와 천안 풍세의 풍세일반산단을 미래형 ICT 융복합 자동차 부품에 특화된 연구개발특구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세부 육성 분야로는 차량용 디스플레이, 인포테인먼트, 차세대 배터리 소재 부품, 미래형 자동차 융복합 부품 3개 분야를 집중 육성하여 우리나라 자동차 부품 산업을 선도해 나갈 것입니다. 예를 들어 다음 달인 8월 특구위원이 지정고시를 진행할 것이며 9월부터 금년 말까지는 천안 아산 지역 미래 자동차 부품 산업 육성을 위한 세부 육성기획을 수립해 추진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계획이 차질없이 추진인다면 내년부터 2025년까지 기술사업과 지원을 통해 고용유발 247명, 부가가치유발 165억 원, 생산유발 456원이 직접 효과가 기대된다 하겠습니다. 또한 108개의 기업 입주 집정을 통해 예상 매출액은 8조 5,889억 원을 기대하고 있으며 전후반 연관 산업 분야 집정으로 고용유발 1,155명, 부가치유발 604억 원, 생산유발 1,578억 원이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코로나19와 경제위기 속 도민 여러분께 희망을 드리는 소식을 전하게 되어 도지사로서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도민 여러분께서 큰 기대를 갖고 오랫동안 기다려오실 만큼 이번 강수특구 선정이 충남이 새로운 산업을 열고 지역경제의 성장 동력이 되도록 보다 철저히 준비해 나가겠습니다.